이번 시간에는 판문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다리, 넓은 다리, 판문교를 일단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지도는 1872년 조선후기 지방지도 중에서 장단부 지도입니다. 장단부 지도인데 현재는 북한과 남한에 갈라져 있는 지역이고요. 우리가 파주 장단콩으로 알고 있는 그 장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북한, 일부 지역은 남한에 속합니다. 이 장단을 보시면 우리가 옛 지도를 보기 위해서는 현재의 위치랑 같이 찾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남아있는 게 경순왕 묘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이 임진강이 되고요. 임진강 옆에 경순왕 묘가 현재도 남아있고요. 신라 마지막 임금인 경순왕 묘가 있고 그 근방에 있는 나루트가 고랑포라는 중요한 나루트가 되고요. 고랑포의 남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임진이 그려있습니다. 이 임진나루의 이름을 따서 이 강 이름이 임진강이 되는 거고요. 지도를 보시면 이쪽에 파주 장단의 진산인 망해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는 백악산, 백악산이 보이고요. 지도 중심부에 보시면 객사라든지 관할했던 동원 아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옥, 감옥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에도 오는 잘 나타나지 않는 빈고, 얼음창고가 여기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골마다에 있는 향교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성앙당이라든지 여단이라든지 사직당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향교나 여단이나 성앙당이나 사직당 같은 경우는 각 골마다 있는 거죠. 객사랑 아사, 향교 같은 것들은 골마다 다 있는 거고요. 이 지도에 보시면 여기가 임진나루가 되는데 빨간색이 이렇게 그어진 빨간색이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서 쭉 가면 여기 개성부계라고 되어 있는데 개성의 경계가 되는 지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진나루를 거쳐서, 임진강의 임진나루를 거쳐서 이렇게 개성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이 강이, 이 강이 보시면 개성의 동쪽에 있는 사천강이라는 사천 또는 사천강이라고 불리는 사천이고요. 임진에서 이제 개성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집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발소거라고 적었습니다. 발소거라는 것은 파발과 관련된 이야기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파발과 관련된 지명은 서울의 구파발이죠. 옛날에 파발이 지나던 장소라서 구파발인데 이 노선 자체가 이제 한양에서 개성으로 연결되는 길이의 연락사무소 같은 거죠. 공문서를 전달하는 파발이 있던 발소가 되고요. 이 발소가 이렇게 적혀있고 사천강을 지나는데 여기에 있는 다리가 판문교입니다. 한자로 판문교가 되고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바꾸면 넓은 다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장소에는 이제 그 주변의 상황을 한양으로 연락을 하려면 봉수대가 필요하죠. 여건 체계와 함께 봉수대가 필요한데 여기 임진강가에 보면 여기에 이제 도라산이라고 적혀있었고요. 여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은 도라산 봉대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봉수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도라산 이름을 따서 지금 도라전망대, 도라산역 이런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전시관을 가보시면 여기가 이제 임진강이고요. 임진강 근처에 임진강이라든지 자유의의 다리, 통일제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도라산역이 있고 도라산역 근방에 남북출입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도라전망대가 있고요. 그 근처에 이제 제삼 땅굴이 있는 거죠. 여기에는 이제 휴전선이 되는 거고요. 이쪽이 북방 한계선, 이쪽이 남방 한계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약간 왼쪽으로 돌려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기정동, 대성동이 있는데 북한의 선진 마을이 기정동이고요. 남한의 DMZ 안에 있는 마을이 대성동이죠. 이건 이제 이 지점인데 펜마을이 그렇게 약간 고창이 같은 걸로 꽂혀있어서 이렇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약간 이 지도는 돌 위에 서서 휴전선이 약간 동서로 보이게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보관광을 가다보면 많이 가는 데가 남북출입사무소입니다. 여기를 넘으면 북한 땅이 되는 거죠. 이 근처에 보시면 이제 도라전망대가 있는데요. 옛 지도에는 도라산 봉대가 있던 산이 이 도라산이고요. 전체적으로 잘 보이니까 봉수대가 있었겠고 지금은 전망대가 있겠죠. 분단의 것, 통일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망원경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북한의 개성 주변이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판문점인데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휴전선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남북한의 군사회담이라든지 장교들이 여기서 이제 회담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 밖에서는 이게 휴전선이라서 넘어가지 못하는데 이 건물 안에서는 왔다갔다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깃발은 인공기고요. 남한에 있는 마을이 이제 대성동이라면 북한에 있는 선전마을이 기정동이죠. 대성동 쪽에는 태극기가 크게 걸려있고요. 이쪽에는 인공기가 걸려있습니다. 이쪽이 이제 북한 땅이 되고요. 개성 주변이 됩니다. 이제 판문점 근처에 가보시면 이제 미루나무 도끼 사건이라는 사건이 벌어진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976년 8월 18일에 여기에 미루나무가 있었는데 여름이 되면 이 미루나무가 무성하니까 북한 지역이 우리 쪽에서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미루나무를 자르러 가니까 북한군들이 우르르 내려와서 미군 장교 두 명을 죽여야 되죠. 그래서 이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유행군 캠프의 예름들은 그때 사망한 미군 장교들의 이름을 딴 거고요. 이 미루나무 사건이 일어난 근처에 보면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가 경계로 표시를 했는데 미루나무 사건 이전에는 여기를 남북한이 공동경비구역이니까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는데 완전히 그 사건 이후에는 폐쇄된 거고요.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부르는 것은 남북한이 이제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의 포로우들을 여기서 이제 송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건너가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는다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루나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장소의 미루나무는 아예 잘라버렸고 여기는 이렇게 폐쇄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시면 속설에는 임진왜란 때 선조가 어주로 피나갈 때 널빤지 문을 뜯어가지고 개성 근처에 있는 아까 지도에 등장하는 사천강의 다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널빤지 문을 따서 뜯어서 다리를 만들어서 널문다리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는 근처 마을이 널문이었는데 1951년에 허업울판에 휴전회담을 하면서 중공군을 위해서 널문, 우리말인 널문을 한자로 판문으로 바꿔서 판문점이라고 했다는 설명이 있는데 사실은 그 설명은 틀렸다고 보여집니다. 1872년에 여러분이 보신 조선우기 지방지도 장단부지도에 이미 한자로 판문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JSA 공동개비구역 영화에 등장하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조선시대 널문다리, 판문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루나무 독기 사건 이후에 폐쇄된 거죠. 그러니까 이 널문다리가 판문교고 그리고 이 다리가 현재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문교, 판교 이런 용어들을 또 다른 지명에서 찾아올 수 있는데요. 분당 판교할 때 그 판교도 널다리를 한자로 바꿉니다. 그래서 조선우기 지방지도 광주전도에 보면 판교 주막이 등장을 합니다. 판문점이라고 했는데 판문이라는 용어는 판문교, 널문다리에서 나오는데 그러면 점은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판문점의 점인데 점의 용어를 과거에 많이 쓰던 게 전빵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로 전빵이에요. 옛날 분들은 상점이나 가게를 전빵이라고 불렀죠. 이게 이제 한자로 쓰면 전빵이고요. 이게 이제 점이 되는 거고 역원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운영하는 장소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갈아타는, 하바리 말을 갈아타는 장소나 암행의사가 말을 갈아타는 장소가 역이 되고요. 그래서 청파역, 노원역, 양재역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원은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건데 사신이 머물거나 사신이 옷을 갈아입는 장소 아니면 공무수행을 위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편의를 제공받는 것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공제원에서 중국 사신들이 옷을 갈아입고 한양으로 오게 되는 거고요. 공제원, 이태원 이런 것들이 역원인데 이건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장소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소는 주막이 되겠죠. 주막에서는 음식도 팔고 여관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틀어서 주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고지도를 분류할 때 점막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용어를 쓸 때 역사지리학에서 점막이라는 표를 썼는데 이 점막이 가게나 여관이나 그 다음에 막이 들어가는 용어는 운막이라는 게 있죠. 이런 걸 짚고 운막에서 음식의 철을 정하고 그릇을 굽거나 홈이나 괭이를 만들기도 하는 거고요. 수철 굽는 데를 또 순막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점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지명 중에 하나가 병접역이라고 들어보셨죠. 1호선, 한시대 근방, 수원의 화성, 용건연 근방에 있는 여기 병접역인데 이 떡병자를 써서 병접이라고 쓰고요. 막이 들어가는 용어는 문막휴게소, 영동고속도로에 문막휴게소가 있죠. 그러니까 점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여기 허우 볼판이었는데 휴전회담을 하면서 커다란 텐트, 천막을 치고 거기서 회담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거쳐 내지는 어떤 포인트가 되니까 거기를 점이라고, 점막 개념으로 해서 점이라고 해서 판문점이라고 붙인 거고요. 넓은다리라는 용어와 판문교를 같이 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넓은이라고 했는데 중공군을 위해서 한자로 판문으로 바꿨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이미 판문이라는 판문교라는 것이 지도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